훌륭한 판단의 표본이로군 아 정신 나간 새끼야 이거 던진다 씨발 그렇게 하라라 한번 해봐라 씨바 새끼야 던지면 말해도 신고해 신고해 개새끼야 니가 뭐 가라고 아 배치 없어지면 개이득 아 던질꺼여 어 씨발 가라했다 가라했다 티모 가라했다 어 아니 씨발 당연히 쉔니 씨발 다비지 뭔 특성 찍고 있었어 니가 티모 하고싶었다고 말을해 미친새끼야 티모 하고싶었다고 말을해 이 개새끼야 끙끙 끙끙거리지 말고 새끼야 졸려란 새끼야 방풀이다 씨발 이거 가라 보수로 오케이 오케이 어이 뭐하는 새끼야 이거 뭐야 아 얘는 투탑이냐 야 티모 컴 티모 온데 지가 탑 마주인데 야 티모 와봐 어이 씨발 게임 왜이래 이거 야 씨발 야 빨리 타고 아 씨발 이거 안되있어 아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기고있어 저런 뭐야 아 아 저런 존나 늦게 들어오네 이 새끼 아 아아 못먹고도 씨발리지 힐 막아야될땐 형이 몸빵될테니까 뒤에서 어 유채야 뭐지? 아 마이오보인데 아아 미안 정말 미안 아아 너 진짜 음파좀 작작 맞아 알았어 미안해 나갈까? 죽었는데? 나가면 정지지 뭐 아 나가지 말란 소리 아니야 존나 귀엽네 싸워 새끼야 그냥 뭐야 이 씨발 아 끊겼네 아 죽었어? 캐릭터 뭐했어 아 야 같이 싸웠으면 야 내 구까지 들어갔는데 진건 말도 안된다 솔직히 니가 안 때렸나 iconic 근데 이게 그럴 열대 니가 안 때렸나 보네 아니 뭐 51 내 타이밍 맞춰서 쫄지 말고 싸워 나 멜리 지려 시발 싸워 때려 그만 미니언 아 다이애나 새끼가 시발 뭐해 이새끼들 진짜 실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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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새끼 시발 아아 아아 하아 하아 아니 마이 오는거 봤어 봤지 멜리가 아니라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지 않냐 워익이 노궁이길 바라고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뭔 멜리냐 이게 어? 멜리 타령이 아니라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유일했지 이거는 멜리 타령의 멜 에이